안전한 음악 애들아 진짜 내가 헬망이었어 다투야 엄마가 헬망했다니까 갑자기 어디가 일루와 다투 돌아와 다투 돌아와 돌아와 다투 다투 돌아와 빨리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니들한테 무시하지 마! 야 너 무시하지 말라고! 얘들아! 왜 도대체 어? 어떻게 그렇게 엄마 말을 무시할 수가 있어? 엄마가 먹이고 니들 입힐 게 없어서 입히진 않지만 먹이고 재우고 오늘 아침에도 박적도 해주고 어? 가끔 가던가 엄마가 맛있는 거 부족 나눠주고 어?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무시할 수가 있냐고 내가 말 듣고있다! 듣고있어! 어? 언제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오라고 하면 무시하지 엄마가 아파도 무시하지 저기요 저기요 엄마가 아파도 무시하지 엄마가 죽은 척해도 무시하지 어떻게 이런 맨날 잠만 자고 그러다가 엄마가 먹을 거 들면 그때 또 어떻게 귀신을 지켜가지고 마다 먹고 먹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희 때문에 정말 엄마는 정말 엄마가 가끔 가다가 너무 외로워 어? 키우는 보람이 없어 키우는 보람이 없어 키우는 보람이 키우는 보람이 없다고 엄마가 듣고 있어? 안 듣고 있다고? 엄마가 뽀뽀하면 짜증 부르지 엄마가 안아줘도 짜증 부르지 다른 집 강아지들 맨날 애교부리면서 주인 옆에 붙어가지고 주인이 자고 있으면 저도 같이 키워주세요 이러면서 주인 위에 올라가서 망망하거나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아빠 오기 전까지 잠만 포즌하게 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야 너 잠을 다 먹어야 돼 마다 아니야 마다 아니야 한숨 쉬지 말고 한숨을 왜 쉬어 마다 아니야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아서 갈 수가 있니? 그러면은 엄마는 이제 앞으로 니가 간식을 사지 않을 거야 알겠어? 엄마는 앞으로 니가 간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미니 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강아지들이 이 정도 시끄러운 소리나면 깨지 않아요? 남집사 학생들 하나님의 학생들 ㅋㅋ 복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